이른 아름다우 나. 빨간 목도리를 들고 드는 그 이야기 刻의 luz 이름 뭐였죠? 진거의 거인에 나왔던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옆에 랏어어어 아니라고요? 누구지? 맞는데 잘 봐야 알 것 같은데 찰다림은 똑같네요 찰다림은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쉽다 저것도 진짜 아쉽고 쌍탑 알라라크 지금 문제점은 UI가 적용 안됐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구요 로봇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 던파에요? 아아 나 던파 안한지 오래됐는데 던파였구나 아 나 던파 안한지가 야 나 10년됐다 하하하하 내가 지금 초중력클때 던파 꼭 혼냈으니까 초중때였네 일단은 탈다림은 UI는 적용 안됐구요 나머지는 그대로네요 일단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장중량 아니 갑자기 왜 이번 빌드는 여하지? 저는 조합이 어 일단 놀고있어 한번 용화소도 문제없구요 용화소도 문제없구요 제가요? 허허허허허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아 인공제어소도 똑같아요 베런소도 똑같구요 아 딱 두 대만 남네 아 우리 기질을 위협하고있다 아 허우 이 심화를 보여줘라 아몬인줄 심연님도 지금 상황했어 그냥 하나는 마크야 그러면, 아, 그쪽도 가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내 눈 하아 음... 안되겠다 승천자 빌드로 가자 일단 가스를 많이 쓸겁니다 어디에? 승천자에게 왕자포도 문제없네요 왕자포도 문제없네요 첫번째 로봇을 보낼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중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게 탐지됐습니다 나의.. 그리고... 나의 의지에 내.. 바람대로 싸.. 빠세이1 싸서.. 나한테? 쏙! 좋았어 일단은 승천자만 뽑을게요 저는 조랑기를 뺄게요 어차피 그 승천자에 싸이온이 국체를 이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스가 모자른데 조랑기까지 쓸 필요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어처리도 활성화되겠군요 단어처리도 활성화되겠군요 승천자 할 때는 가스가 진짜 부족해요 그래도 가스를 많이 키워야되요 하트롤님 안녕하세요 하트롤님 안녕하세요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아주 남은 것들 중에서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 너희들이 나에게 건짐 안죽기 때문이잖아 내가 가고싶어 가는거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벤지는 벤지는 뺏네 벤지는 뺏는군요 그냥 회런할 êxt. 쩝. 마가. 좋았어. 아수왔어 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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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eating 그래도 공업이 필요해요 아 크라진이 숨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해마주에 더 필요합니다 자 궁극기 갑니다 아아아아 나 안좋아 이게 궁극기가 이거 궁극기 지금 얘 딜이 아니라 얘 딜이에요 제가 둘 딜이에요 지금 너무 약해 결혼이요? 안해요 이혼했어요 절대 결혼이라는 단어 하지마세요 너무 쓰레기였습니다 너무 쓰레기였습니다 쏙쏙 쏙쏙 로봇 떠납니다 으흑 뭔데 저렇게 잘하는지 으흑 아빠만 사랑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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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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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다 합격합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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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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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얼굴이 큰일뿐있네 바람대로 날 어떻게 시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어어어 아어어어 적들의 아침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아 내 소중한 로봇이 불길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 판대면 우린 끝입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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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아쉬운데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까 날 강하라요 네 나중에 날 강하라주세요 와아 좋았어 내 바람대로 이게 제일 필요하네 아아 성공 으흑 진통 자 죽겠다 죽겠다 빨빨빨려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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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제 테라진 보호가 테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 밖에 안 찬 걸까요 테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많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 준비하십시오 2위에 있는 silicon구요 2위에 있는 지장은 지장은 지장으로 지장하려고 해요 지장은 지장에 있는 지장에 있는 지장에 이동받으세요 5위에 있는 지장이 없을던지 2위에 있는 지장에 있는 지장에 있는 지장이 되었으니까 좋아서 이렇게 빨리 합시다 얘네들이 이제 충분해요 빨리 간식 많이 챙겨야 합니다 간식이 없으면 얘들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다고요 자트 이제 충분합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죽으면 죽어야겠네 오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구조물 아니 구조물이야 아 따진나 아 구조물은 아 구조물은 쓰게 해달라 맘 아니잖아 아 구조물은 쓰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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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는 멋지다 오우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 제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됩니다 사령관님. 가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나의 힘은 무슨 너의 녀석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 넓게 넓은 우주에 외롭게 놀아볼 수 있다. 광진사. 와 광진사 왜 이렇게 없어. 툴어. 끝. 이제 다 만들어줄게. 다 만들었어. 툴어 아우. 오오오오오. 이 자식. 민들민들빠빠빠빠디 뻑뻑뻑뻑 졌어 졌어 오기만 해봐라 많이 먹으면 커져요 제일 많이 먹은 놈이 얘야 하나만 더 먹으면 얘가 쎄져 그리고 춤도 춥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서 잘쳐 이렇게 당하구요 좋아 여기는 승천자로 하면 됩니다 승천에 즐거니 왓도더 보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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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또 먹었네 많이 또 드셨어 봐봐요 지금 반식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내가 맡기 돌아가겠습니다 이 mä frente는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내 목숨을 군주님께 내 바람대로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만 ksenksen의 사슬옇세다 Costa Arc 모든 힘을 도모하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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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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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제일 큰 놈은 제일 큰 놈 10스택이니까 얘야 얘가 제일 커 파카쿠니야 얘가 제일 커요 이게 10패 중첩이니까 피랑은 700 원래 400이었나? 이거는 초장 35 좋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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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너무 좋아 아아 저 광신자인데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오우 노 한 번 들어왔으면 나갈 길은 없단다 졌어 이제부터 탈모빈 위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거 빨리 끝낸다고 하지 않았죠 탈모 셀어 저 광신이 이렇게 형 또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